해킹 논란의 진위를 떠나서 일단 국가정보기관인 논란의 중심에서는 자체가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음지에서 어떻게 일을 하길래 양지에서 이렇게 욕을 먹느냐는 겁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2012년 대선 직전 국가정보원 직원 김모씨가 자신을 추적한 야당 당직자들에게 집앞을 봉쇄당했습니다. 불법 선거운동을 펼친다는 이유였습니다. 이른바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직원 김씨는 사흘 만에야 오피스텔을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지난해 화교 출신 공무원을 두고 벌어진 간첩증거 조작 2억원 검찰 조사를 받던 대공수사국 핵심 요원의 자살 기도와 대통령의 사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국정원의 잘못된 관행과 철저하지 못한 관리체계의 허점이 드러나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2011년 직원 3명이 인도네시아 대통령 특사단의 호텔방에 침입했다가 발각된 사건은 국정원을 국제적인 망신거리로 만든 사례입니다. 2007년엔 탈레반과 인질협상을 벌인 이른바 선글라스맨 요원을 국정원장이 언론에 직접 노출시켜 무리를 빚었습니다. 한 전직 국정원 직원은 위법 여부를 떠나 부끄러운 현실이라며 음지에서 완벽히 일을 못하면 결국 양지에서 논란을 키운다고 말했습니다. 정보기관이 아마추어적 대응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는 자체가 이미 작전실패와 신뢰상실을 뜻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도선 김종호입니다.